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치인들이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결정하게 되면 어떤 정책이나 제도는 수십 년 수백 년 정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참 중요하죠. 2000년 되면 외환위기를 이제 우리가 극복해가는 그런 과정에 제가 이제 40대 막 들었었을 때입니다. 그때 제가 아주 크게 주목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교조가 김대중 정부에서 합법화될 때 야 저게 수십 년 동안 한국을 엄청나게 바꾸어 놓을 것이다. 그때 이제 큰아이가 막 중학교를 들어갈 때입니다. 아버지로서도 고민이었고 그다음에 경제학자로서도 나라의 앞날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던 것이 하나가 떠오르고 또 다른 하나는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유럽의 조합주의 노사정위원회 방식을 이렇게 도입하는 걸 보고 이 유럽 국가들은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런 민주주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근거나 기준을 가지고 타협하는 데 익숙하지만 아직 그 민주주의 역사가 일천하고 타협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한 한국적 상황에서 저 노사정위원회 도입과 같은 조합주의는 경제를 정치화하는 데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월이 이제 흘러서 20년이 훌쩍 흘렀는데 지금 이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 그냥 경제활동이 정치에서 그냥 임금이 결정되는 임금이 정치에서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한 번 그렇게 큰 정책의 방향을 잡고 나면 그걸 고치기가 크게 불가능한 겁니다. 제가 선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발신을 하는 것도 이번 기회를 놓치면 선거를 고치는 것이 불가능하고 선거 제도가 엉망인 상태에서 국가가 완전히 뭡니까 그냥 막다른 골목으로 달려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죠. 경제학자들은 그와 같은 것을 경로의존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정 시점에서 경로가 약간이라도 뭡니까 털어지게 되면은 그 털어진 방향으로 계속 질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최저임금제를 아무리 아우성을 치더라도 서로 이해가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첨예하기 때문에 고치기가 무진장 어려워져 버린 겁니다. 이 나라의 경제생태계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자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중소기업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이런 부분들은 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따라서 결정된 임금에 그냥 다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분들은 정치적으로 결집해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엉진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 있게 노동자 단체에 비해 가지고 열쇠에 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를 정치화하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들 파괴적인 결과를 놓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구소련이라든지 중국이라는 나라가 내려앉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생산성을 뒷받침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려앉은 것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라는 것이 자본주의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경제를 정치화한 거지 않습니까 정치화하게 되면 그냥 그게 끝장이 나는 거죠. 끝장이. 이거 버티기 힘들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그냥 참 제가 볼 때는 최저임금 6차 수정안이 노동자 측은 1만 620원 사측은 9,785원 제가 상상해 보니까 아무리 화폐 가치가 떨어졌지만 최저임금을 만 원 내고 한국에서 무슨 이름 자영업을 해야 돈이 나올지 대박을 치는 식당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도 힘들다고 하거든요. 제가 전해 드는 이야기는. 그냥 정치가 임금을 결정하는 이 방식을 도입한 것이 이제 어떻게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봅니다. 매년 있죠. 노동자 단체들은 앵클링 이펙트로 하지 않습니까 닷효과라고 해가지고 일단 많이 그냥 부풀로 내놓겠죠. 그래야 나중에 협상을 하더라도 자기들이 조금 줄이면 생식을 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정치적으로 임금을 결정하게 되면 격차가 835원까지 줄여졌다고 하는데 결국은 만 원이나 만 원대 주변에서 결정이 되겠네요. 이런 무지막지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중소기업 중앙의 인력전책본부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상당수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을 정도로 배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이들이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수준의 체제임금이 결정돼야 될 것입니다. 이 중소기업 중앙에도 주로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단체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을 진짜로 대변할 수 있는 단체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체를 결성해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정치과정에 여러분들 포함시킬 수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유럽의 조합주의가 도합되는 노사정변의 방식이 도합될 때 웬만큼 여러분들을 깨어있는 경제학자들이 무진장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정치라는 것은 일종의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밀어붙였고 그때 당사자들은 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겠죠. 그러나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영업이 해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영업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정치적으로 임금을 매년 정치적으로 그렇게 과도한 폭으로 인상하는 그런 체제라는 것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자영업을 구성하고 있는 생태계 자체가 완전히 와해가 되겠죠. 그럼 고용도 줄어들 거고 아니면 뭐 다 또 자동화를 시도하든지 그렇게 이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참 이 뭐 잘 사는 길은 이렇게 뻔하고 쉽게 보이는데 모든 영역으로 다 정치화가 되니까 선거도 이제 정치화가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나라가 골로 갈 때 대부분 정치 영역을 넘어서 정치원리가 경제사회문화를 점령하면서 교육을 점령하면서 그냥 다 넘어가거든요. 이제 선거도 다 정치화가 돼버린 거야. 특정 정치시력의 이익을 옹호하는 그냥 선거관리가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넓은 시각에서 보게 되면 참 대한민국이 힘들게 여기까지 왔고 참 좋은 나라고 그런 가능성이 있는 나라인데 결국 모든 영역들이 정치화되면서 이게 이제 어렵게 돼가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부러지더라도 뭐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는 안 계시겠죠. 이게 공공제니까 그러나 참 20년 훨씬 이전에 각도 40대를 여러분들 벗어나기 시작했을 때 전교조의 합법화하고 이런 유럽의 조합주인 노사정위원회 방식 최저임금제 결정 방식을 도입하는 걸 보고 나라가 쉽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뭐 그동안 운도 좋았고 반도체 같은 그런 굵직한 산업을 하나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견뎠는데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정치화되게 되면 견디낼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 정치의 힘 정치의 힘이랑 다르게 하면 또 선거의 힘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모두 다 책을 마쳤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회부한 도덕놈들 시리자 다섯 권을 모두 마쳤는데 여러분께서 이 책이 많이 날개를 다른 것처럼 주변에 확산돼 가지고 더 많은 국민들이 참정권을 보존하고 지키는 중요성을 각성해서 다시는 참정권이 침탈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